어 다시한번 따위스 과연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접어놓고 안쪽으로 올려줬으면 박은선 쪽 박은선 잡아냈어요 박은선! 박은선!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반체선은 되지 않습니다 17번 오이진 선수가 나오고 22번 김호선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서 이거 냈습니다 정면에서 남견민 남견민 슈웃!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남견민 아 네 굉장히 위협적 지금이 방금정 장면이죠 방경민 선수가 박스 안쪽 헤딩 다시한번 헤딩으로 넣어줬어요 안쪽으로 길게 넣어줘요 박스 안쪽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네 지금 14번 김민진 선수죠 김민진 선수가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민진해 민진! 이 장면에서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만 권하늘이 안쪽으로 길게 넣어줬습니다 네 뒤에서 넘어오는 즉 쉽지 않은 볼이었는데 김민진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발까지 흑나대봤지만 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여유롭게 앞쪽을 길게 내어줬습니다 유영아 헤딩 뒤쪽으로 잘 내줬어요 광민정 뛰어갑니다 광민정 안쪽으로 내어줬습니다 네 김상은 빠르죠 이겨냈어요 김상은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김상은 한번 접어내고 슈트! 오른쪽 구물을 출렁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구물이 출렁일 때 득점이 아닌가 했는데 옆구물을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골을 외쳐야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찬스를 놓치지 않고 네,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구미의 공격 연결이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 김상은이 여기서 드리블로 한 명 벗겨내면서 왼발 슈팅까지 광민정 선수의 이 패스가 좋았습니다 네 광민정 선수도 오늘 엄청난 활동량 보여주면서 요소요소에서 지금 좋은 패스들을 넣어 이제 또 빵빵한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가 길었지만 따이스가 살려냈고요 뒤쪽 연결 네, 크로스! 슈트! 자, 한채린 오른발로 그대로 갖다 댔는데 아쉽게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정설빈 왼쪽으로 빼졌고요 김두리 네, 좋은데요 다이스에게 넘어왔습니다 다이스! 다이스! 과연! 자, 왼발 슈팅은 우선 빛나 돌아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세은에게 연결됐습니다 이세은 자, 굴절 내공 정설빈 자, 굴절 내공 정설빈 자... 네, 하지만 또 자신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아, 다이스! 아, 다이스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다이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빨라요 과연! 슈팅! 아하! 흘렀고요 슈팅! 아! 아는 곳을 바라봤고요 김혜리 네, 좋아요 과연! 이영주! 이영주! 김단비에게 김단비 슈팅! 자, 김단비 선... 이세은 이세은 이어준고 3번에 슈팅! 아, 네 네 자, 임선주가... 아, 바르... 자, 동력에 패스했고요 다시 이세웅 박스 앞쪽에서 올바발 슈팅! 네, 넘어가네요 자, 크로스바위로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네, 오른쪽에 이제 강유희 선수가 들어갔는데 네 어, 직접 마무리... 자, 박스 안쪽에서 거둬낸 공 루아나에게 흘러갔습니다 루아나 루아나 슈팅! 아하! 네 자, 왼쪽 골포스트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 루아나 선수가 볼을 탈취하니... 아, 한 번에 올라갔어요 자, 체스진의 크로스에 스틱! 자, 이소희 선수의 오른발 슈팅을 그렇죠 쉽게 빗맞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원... 네 네, 따이스 볼 잡았죠 아, 열었어요 살짝 접어놓고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오른발 슈팅! 아, 네 자, 마지막에 동료 선수의 발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그렇죠 자, 이소담이 끝까지 한번 슬라이딩을 해봤는데요 네 어떤 걸 할지 기대... 아, 네 장창이 차네요 자, 장창 장창! 헤딩! 네 이번에는 오프사이드네요 네 자, 이번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아, 계속해서 장... 장슬기 자, 그리고 이어받았습니다 김단비 왼쪽 왼발이죠 한체린의 크로스 스틱! 스틱! 넘어가네요 자, 마지막에 따이스 이어 봤습니다 네 이영주의 러빙패스 좋았는데요 슈팅! 아! 아! 꿀포스트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 지금 이영주 선수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어우, 예 또 한 번 충돌이 있었는데 자, 경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유정 오, 나이스 패스 나섬이 뒷공간 연결됐어요 박스 한쪽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과연 슈팅! 슈팅! 아! 자, 크로스바 위로 뜨고 말았던 한체린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아, 지금 한체린 선수 뒷공간을 그리고 조직적인 그런 플레이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오, 네 헤딩! 자, 박기영 선수의 헤딩슛은 어... 들어갔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나희가 빠져나왔어요 반대편 이금민에게 아, 좋아요 자, 짧게 연결 전우나의 슈팅! 아하! 자, 마지막에 발끝에 걸리지 않으면서 아스나 선수인데요 자, 그리고 패스를 이네스가 한번 끌어냈고요 네, 빨라요 빨라요 자, 오른쪽 연결 자, 박스 한쪽 들어왔어요 네, 과연 슈팅! 아하! 왼쪽으로 미나갑니다 아, 지금 어, 사실 이 선수도 상 밑쪽 다시 뒤쪽으로 안 돼! 악 정면 네, 잘 열었죠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슈팅을 보여줬던 15번 있습니다 박민정 안쪽으로 원터트로 내어줬어요 헤딩 벗겨줬습니다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유영하 선수 그렇습니다 지금 유영하의 슈팅이 네 수비 맞고 나가면서 지금 벗어난 거로 이 허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자, 로빙 패스 박스 안쪽 트래핑 이후에 여민지 슈팅! 높이 떴습니다 이 장면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트래핑을 했어요 여민지 선수가 지금 마크하는 선수도 없었고 굉장히 지금 김혜림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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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장세기 아, 여기서 발에 걸리지 않고 김소은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치고 올려줬습니다 박은 선쪽 박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네 아, 좋은 크로스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헤딩을 네 네